광주 지역에서 최대 7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광주 웨딩업계와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상생합의안 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광주 주요 웨딩업체에서는 최대 7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협약에는 결혼식 취소 요청 시 위약금 감경,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기간 취소 시 전액 환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